양식장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물고기들에게 알테미아라는 미생물을 먹이는데요. 영양소 함유량이 적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진주의 한 기업에서 대체제로 여겨지는 물벼룩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역기업 활력기업 캠페인 다섯 번째 기업으로 해양생물 바이오 전문기업 바이오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어린 물고기의 밥으로 쓰이는 미생물 알테미아. 현재 먹이 생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실제 먹이로 쓰일 수 있어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영양소 함유량이 적어 물고기 대량 폐사와 기형 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 대상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자치화 단계에 있어서 회귀라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알테미나 먹이 생물만 유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진주시의 한 업체에서 대체제로 꼽히는 물벼룩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빠르면 다음 달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벼룩은 번식력이 뛰어나 생산성이 높고 영양과 기호성이 우수한 먹이 생물. 하지만 적절한 수질 환경 조성이 어려운 점 등으로 생산에 한계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양식을 연구해온 교수 출신 대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해낸 겁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연구 결과 이들이 키우는 물벼룩인 일명 모이나의 필수 영양소 함유량은 알테미아 대비 230% 정도. 물고기의 성장도와 생존율도 100%를 넘을 정도여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능성 생물 사료를 활용한 우량 종자 생산 전문기업으로 현재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까지 시장을 확대하며 수산 통합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업체의 목표. 최근에는 해마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식이 되어있지 않은 고부가 어종, 해마라든지 문어, 갑오징어, 장어 등 점차적으로.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 흐름 속 중요해지고 있는 양식 산업. 업체는 기능성 생물 사료 개발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